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약점공략을 함께하게 된 박주원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우리 강의 어떠한 강의인지 지금부터 저랑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어떻게 넘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난간을 헤쳐나갈지 선생님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을 극복해 주게끔 만들어낸 강의가 바로 우리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일 등급을 만드는 열다섯 가지 법칙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열다섯 개의 15강에 거쳐서 열다섯 개의 법칙을 만들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1등급을 만들어가기 위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서 우리 강의를 활용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무엇을 공부를 먼저 하셨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일단 화학원의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하시고 우리 강의에 오셔야 됩니다. 아직 개념 공부까지 다 안 됐으면 우리 강의 좀 아쉽지만 잠깐만 좀 놔두시고요. 강의 꼭 개념 강의 다 듣고 나서 우리 강의 들어오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념을 들었어 그래 들었는데 문제랑 개념이 도저히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학생들 우리 강의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위 그걸 킬러 문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킬러 문항에 대한 해결법을 알고 싶은 학생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랑 개념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오랫동안 엉덩이 깔고 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방법을 확실하게 아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친구들 저와 함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요 15강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개의 법칙을 만들어 왔고요. 어떠한 단원들만 가져왔냐면 제목만 봐도 아 저거 내가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 틀려서 내가 1등급 못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온갖 양적 관계랑 해당 관련이 있는 그런 단원들. 기체 반응 그리고 여기 산화 안원 반응 금속이겠죠.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산염기의 중화 반응 여긴 전부 다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오비탈과 전자배치 주기적 성질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선별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 총 열다섯 가지의 법칙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요 개념 및 자료를 제가 처음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는데요. 거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적용법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 적용법은 우리가 정한 법칙을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에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코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연습을 바로바로 시켜줄 수 있게끔 제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져다가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순서대로 풀어드릴 건데 자 이 문제가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강의를 저랑 함께 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매 강마다 총 하나씩 총 열다섯 개의 법칙을 만들 거잖아요.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만 가져와 봤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하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 선생님이 분명히 해설을 해주셨는데 여기 좀 나 이해가 안 되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개념에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수능 개념 선생님 강의 마지막에 항상 알려드릴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판팍하고 오세요 라고 할 테니까 꼭 거기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를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의 빈틈을 꽉꽉 채우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 수능 개념으로 기승전 개념으로 돌아가서 빈틈을 채우고 와라.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그 킬러 문학 맞추려면 뭐 어디서 알려주는 비법 같은 거 스킬 같은 것만 열심히 막 외우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본은 개념에 있더라고요. 선배들이 정말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 개념의 빈틈이 없도록 기승전 개념으로 돌아가서 보시고 오시고요. 강의 속에 있는 문제들은요. 바로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한 50분에서 1시간에 해당하는 강의 진행하면서 문제 되게 열심히 풀어드릴 건데 그 강의만 진짜 보고 그냥 공부 끝 이러면 누가 공부한 거죠? 선생님만 공부한 거예요. 선생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강의 다 듣고 나서 반드시 그 문제들 바로바로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해 드릴 것은 문제를 풀면 방법이 있죠. 그리고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를 어떤 해설서나 혹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문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여러분만의 언어로 노트에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 풀이에서 내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 적용 못함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 사고의 흐름을 내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 강의를 듣기 위한 방법들 크게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지켜주실 거죠. 선생님과 이제 15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아마 다들 속도는 다를 거예요. 남들보다 느리게 출발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느리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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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길을 돌아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든 저렇든 지금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뭘 해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남은 수험생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봐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화이팅 해봐요.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